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한국사의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힘차게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한국사의 이런 면 저런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는 먼저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자료와 관련해서는 이 클래스에 모든 강의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강의 영상 업로드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올려드리고요. 유튜브의 링크를 활용해서 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가 가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에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구독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독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다들 구독해달라고 그러던데 저는 전반대로 구독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네요. 근데 여하튼 이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야지 구독을 통해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출석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클래스를 통해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출결 체크와 관련해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영상을 시청했음에도 미출석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고 98%를 들었는데 보니까 미출석으로 혹은 지각으로 처리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작 매뉴얼을 전혀 모르고 제가 접근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즉각적으로 문의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출석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출석 사회부터는 F학점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적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번 학기까지는 출석이나 지각에 대해서 감정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한번 출석 감정 처리 기준, 지각 감정 처리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1회 결석인 경우 마이너스 3점을 드리고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3배수로 마이너스 점수가 누적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4회 결석 시에는 F학점이 나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각 감정 처리 기준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회 지각 시에는 1회 결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횟수를 거듭할수록 결석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8회 지각 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런 학생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F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과제는 E클래스 과제란을 활용해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학기까지는 2020학년도 1학기와 2학기까지는 개인 메일을 통해서 과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더군요. 네이버에서 저는 지메일을 사용을 하는데 네이버에서 지메일로 보내고 나서 수신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 수신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학생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E클래스를 활용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저번 학기에.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는 E클래스 과제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격주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격주과제는 원래는 작년에 교육부 지침상 매주 출석 과제를 걷는 걸로 교육부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1학기에는 매주 과제를 받았었죠. 그런데 학생들이 대외 활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고 기타 등등 여러 활동을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2학기부터는 격주과제로 좀 조정을 했어요. 물론 교육부 지침을 어기는 거긴 하지만 그렇긴 하지만 뭐 격주과제를 받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거 같지는 않아서 일단 격주과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통해서 격주과제 내용을 공지사항으로 알려달라고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격주과제는 무엇보다도 출석 과제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지사항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중간중간에 삽입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누구나 열심히 들었다면 찾아서 낼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께 이 격주과제를 만들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이 격주과제를 성의 없이 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붓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요약을 해보라는 뜻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냥 위키백과 같은 데서 복붓을 하는 그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출석과제, 격주과제는 점수화 시키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비중인 30% 모두 30%예요. 그리고 출석 10%고요. 이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제출 시에 감점처리 기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회 격주과제를 안 낸 경우엔 마이너스 3점을 드리고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3배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모두 15회차 강의가 있기 때문에 격주과제는 7회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7회를 안 내게 되면 마이너스 21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르라는 학교에 지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대체 과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시험이 그러니까 대면 시험이 가능하다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받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마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점수와 같은 비중으로 여러분들께 점수를 드리도록 하구요. 과제 용도서는 4,5주차에 수업에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4,5주차가 되면 중간고사에 대한 공지가 나오게 되겠죠. 거기에서 대면 시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저 역시 중간고사 대체 과제는 없는 항목이 되겠죠. 만약 비대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 제가 자꾸 말이 더듬더듬 거리네요. 이게 여러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약간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난관해지는 그런 경우인데요. 여하튼 제출기한은 중간고사 다음 주 중간고사가 실시된 주에 그 다음 주 토요일 24시까지로 하겠습니다. 물론 일요일날 08시 40분에 혹은 12시에 보내주셔도 받긴 받겠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단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미제출의 경우에는 F학점이 나간다는 것 왜냐하면 중간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같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내지 않은 경우엔 F학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역시 기말고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보게 되는 경우엔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없어진다고 했죠. 그런 경우엔 또 기말 과제를 받는 것이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복잡하네요. 저 자신도 말을 하면서 약간씩 헷갈려서 더듬더듬 거리네요. 과제용 도서와 주제는 구 10주차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께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되면 기말 시험이 LMS 혹은 E클래스를 통한 수업인지 시험인지 아니면 기타 등등이 결정 될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백신 접종률이 80% 내지는 75% 되면 아마 대면 시험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말 과제를 걷도록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걷게 되는지 그 이유를 또 설명을 안 했네요. 이제 강의를 나가는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기말 LMS 혹은 E클래스상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는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어 라는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한 번도 경험을 보지는 못했지만 뭐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몇몇 학교에서 문제가 됐던 그 부정행위가 발각이 돼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 얘기는 기말 시험이 부정행위로 취소가 되면서 성적을 들이 근거자료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 기말 과제라도 걷어놨었으면 그거를 점수를 환산해서 학점을 주면 되는데 뭐 그냥 LMS나 E클래스를 활용해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만 기말 과제라 안 걷어가지고 점수를 들이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기말 과제는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죠.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강사들, 교수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말 과제는 꼭 필요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에르메스나 E클래스를 통한 시험의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에 대면 시험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죠. 과제형 도서 주제와 관련해서는 90주 중에 강의를 통해 공지 드리도록 하구요. 제출 기한 역시 기말고사가 끝나고 끝난 주에 다음 주 토요일 24시까지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대체 과제의 경우에는 좀 시간이 기한이 늘어져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 이 기말고사 기말 과제는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3점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구요. 시험은 가능한 대면 시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엔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2020학년도 1학기, 2학기의 경우에는 괄호 눕기나 OX 퀴즈 그리고 사제 내지는 오지선다형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이게 커닝을 예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학기에는 한번 주간식 서술형 문제로 뭐 물론 일일이 제가 읽어보고 체크하고 해야지 되긴 하지만 그렇게 바꿔볼까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보기 전이나 그럴 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구요. 수업 관련 공지에 대해서는 E클래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학기까지는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을 보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E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공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E클래스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관련 문의와 관련해서는요. 메일은 제가 newyounghistory gmail.com 입니다. 새롭지 않은 역사죠. 뭐 영에는 여러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anyw 숫자 0 입니다. zero history gmail.com 이구요. 전화번호는 010-3781-4565번 이에요. 여러분들이 강의 중에 수업과 관련해서 혹은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구요. 단 한가지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의 중에는 통화가 어렵다는 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의 중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점은 좀 만약에 연락이 잘 안된다. 그러면 그냥 제가 수업 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구요. 문자나 카톡 혹은 메일로 문의를 언제든지 주셔도 되는데요. 단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좀 제안하고 싶어요. 가끔 새벽 2시에도 오고 물론 그 학생의 경우에는 아주 급한 일이 더군요. 그래서 그럴 수 밖에 없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새벽 2시 그렇게 오는 것은 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로 한번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나 메일 혹은 카톡을 주시면 신속 정확한 이런 자세로 한번 여러분들과 내 문의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구요. 이번 수업은 저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같은 강의를 물론 좀 약간 방향이 약간씩 달라지긴 했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라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주제 문화적인 것도 있구요. 인물, 지역, 그리고 시대를 아우르는 여러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도록 해 볼게요. 처음 만드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좀 두려운 마음도 있긴 한데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어려워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보다 현실감 있는 그리고 과거의 일이 아니구나 바로 내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테마 위주로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다음 주 주제는 공주의 남자들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수업을 할게요. 궁금하시죠? 공주의 남자가 누구들일까요? 물론 드라마의 공주의 남자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열심히 보진 않았지만. 여하튼 역사 속에 남아있는 공주의 남자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자 안녕히 계십시오.